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크 코리아의 김희순입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강을 건너기 위해 알아야 할 글로벌 10대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더 밀크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하는 10대 트렌드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더 밀크 코리아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더 밀크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신문에서 ICT 융합부장에서 전문기자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밀크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자본의 흐름, 기술,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의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밀크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구독 미디어입니다. 사이트 지금 잠깐 나오는데요. 광고 없이 아주 깨끗하고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만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자본과 사람의 흐름을 추적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뉴인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분석하는데요. 기업의 전략기획 담당자라든가 투자자들은 요즘 혁신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가 태동하고 있는지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센싱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행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저희가 대신 가서 듣고 풀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하는 10대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 이렇게 AI와 DT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바로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우 가속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날로그로 일했는데 비대면 환경이 되고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DT를 넘어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진입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수동적인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큰 변화이기는 합니다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혁신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기업들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DT가 완성된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해 구동되고 AI는 분석을 시작을 해서 AI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퀸즈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85%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요. 미국의 자료입니다. 그랬는데 67%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의 67%, 절반이 넘는 기업이 이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런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하기 시작하면 DT와 AT까지 가는 그 격차가 훨씬 벌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고객 서비스와 경험인데요. 고객은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웹사이트라든가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곳들에게 많이 남기는데요. 이런 것들에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아날로그적으로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AI가 자동화해 주는 거죠. 고객 경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선진 기업들은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의 수치를 높이면서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기업이 이 비즈니스 세상에서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메타버스, 메타버스, 버스 노선은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메타버스, 그리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페이스북입니다. 왜일까요? 페이스북은 모바일 시대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운영 체제가 없고 모바일 단말기가 없고 구글이나 애플의 플랫폼 위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메타버스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타버스 세상의 OS를 페이스북이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위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 플랫폼 위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셜이라는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더밀크의 헤드커터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한국, 그리고 뉴저지 아일랜드, 시애틀, 다양한 곳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상의 공간에 있는 스페이셜한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일도 하고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AR이나 VR 기기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페이스북 빅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폰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에 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VR과 AR, VR로 시작해서 AR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손목에 차는 단말기가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손목에 컴퓨팅을 하는 기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견과 연결을 하여 가상의 현실을 눈앞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래 중간에 군인들이 홀로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미국 군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군인들의 눈앞에 어느 길로 가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맨 아래는 스냅챗에서 나온 스마트 안경입니다. 선글라스 같이 생겼죠? 저 모델이 쓰고 있는 저 안경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제는 디자인까지 고려한 저런 스마트 안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녹화를 해줘 아니면 전화를 걸어줘 이런 것들을 저런 안경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가상의 공간에서 들어가서 메타버스의 기술을 더 빨리 적용하고 그 플랫폼의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빅테크가 실리콘밸리에서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입니다. 올해 CES의 정말 1년에 연초에 테크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CES죠. CES에서 정말 ESG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ESG, 환경,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할 때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행동을 한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ESG적 발언인데요. 이제 지구를 위하지 않으면 지구를 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거는 기업의 투자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인 블랙락은 ESG가 없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일삼거나 환경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거나 이런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선한 기업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입니다.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인 ESG 기업인데요. 선한, 재활용되는 섬유를 이용한 의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그런데 MZ세대는 그 의류가 비싼데도 삽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위하는 기업이거든요. 소비의 행태, 그리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는 ESG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곧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바로 기후테크 기업들입니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대낮에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인터스텔라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요. 미국은 기후의 위기가 이제 되게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때 황사, 미세먼지로 봄마다 많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을 시즌 특히 산불이 엄청나게 자연적으로 발화를 하면서 산불이 구름을 뒤덮고 해를 다 가리면서 그런 주황색 하늘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것에 많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사람이 살 수 있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후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지금 이 기업이 나중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피치북이라는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모인 기후테크의 투자금이 지난 5년간 조성된 투자 자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를 측정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의 필요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상반기에만 1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도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고 지금 만약에 태풍이 발생했다. 그럼 그 태풍이 우리한테 도달할 때까지의 영향을 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우리 비즈니스,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위성을 쏘는 기업들한테 판매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후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AI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자동차를 구매하시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예전처럼 자동차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살 것이다 라고 예측한 자동차 기업들이 지난해 초에 본래 주문하던 자동차용 반도체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을 줄여서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반도체 공장들은 그 패블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한 번 공장의 라인을 바꾸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그 돈을 또 들여야 됩니다. 공장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싸고 스마트폰이나 서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패블을 다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것들이 빅테크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애플이 A1이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이폰의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텔의 CPU를 쓰던 것을 버리고 인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CPU인 M1 칩을 개발했습니다. 구글도 스마트폰 전용 칩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 삼성전자까지 퀄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의존했었는데요. 이제 애플, 구글, 삼성 모두 다 자체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범용 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플은 인텔 인사이드, 여러분 잘 아시죠? 노트북에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칩은 다 인텔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칩은 M1이라는 애플이 만든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만의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인텔이나 퀄컴이 만들어주는 반도체 칩에 의존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제품 라인업을 타임 투 마켓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칩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은 경쟁 회사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칩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이 다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핵심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을 반도체를 스스로 내재화했을 경우는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의 새로운 노트북 보다 성능이 좋고 빠르고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인텔이나 퀄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일들이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고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엔지니어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설계 개발 엔지니어입니다. 애플에 있던 엔지니어가 아마존 가고 테슬라 가고 페이스북 가고 엔비디아 가고 정말 칩 개발자 쟁탈전이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과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테슬라는 최근에 AI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D1 칩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처럼 테슬라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할 때 테슬라는 자기 칩으로 해결하면서 물론 예전보다는 물량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거를 많이 만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시대에 VR이나 AR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해야 이 단말기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 반도체 개발 열정을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큰 국가가 반도체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핵심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그리고 확보한 국가가 향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의 저런 칩 자체 칩을 미국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빅테크들의 반도체 개발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시대에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을 했다면 그 나중에 다오는 세대의 플랫폼은 다른 기업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가장 알기 쉬운 얘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3단계로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어떻게 보면 경제를 형성하는 그들은 완전한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터 경제를 만들고 있고 과거의 유튜버와 달리 이 크리에이터들은 완전한 전업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전업으로 이것으로 먹고 사는 이코노미를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곳들이 크리에이터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했는데 이런 플랫폼이 나아가서 조금 더 세분화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특히 영상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뉴스레터를 보내는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서브스택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글을 써서 나를 좋아하는 구독자와 함께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1인 미디어 때와는 달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는 플랫폼과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핵심은 빅테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광고로 살고 있는 구글도 페이스북도 다 크리에이터들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잡고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넷플릭스, 여러분도 많이 보이시죠? 오지오 게임 요즘 난리인데요. 그게 왜 난리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힘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끄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들은 이런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펀드를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세상이 열렸고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지미 도날드슨이라는 미국의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 자기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프랜차이즈까지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키친처럼 자기의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레시피를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레시피로 전국에 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로 성장해서 그와 관련된 부과된 경제까지 만드는 현상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일곱 번째는 푸드텍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비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젊은이들이 비건 푸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비건 푸드를 여러분 먹는지 아세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 저스트 에그라는 상품인데요. 계란인데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인데 닭이 낫지 않은 계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옛날에 가짜 계란 파동이 났었는데 그것처럼 AI 셰프가 계란의 성분을 다 분석해서 달걀에 있는 그 성분을 분석해서 다른 물질에서 그거와 똑같은 성분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푸드들이 요즘 미국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실험실에서 만든 생선, 우유, 달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가 임파서블 푸드라는 곳이 있죠. 임파서블 푸드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주로 만드는데 IPO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정말 더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선도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인데 머리와 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미도 없습니다. 세포에서 실험실에서 세포에다가 그런 해조류를 분자화해서 배양시켜서 분홍색 연어 살이 나왔는데요. 그냥 몸통 살만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음식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육류를 도축하는 공장들이 매우 열악한데요. 코로나 초기에 그 공장의 위생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렸고 또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육류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약간 ESG적인 차원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체 음식, 대체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투자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푸드테크의 또 다른 영역은 대체 음식도 있지만 과일이나 이런 야채 이런 것들을 빨리 상하게 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뭔가 비단, 누에서 나오는 비단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과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친환경적인 소속인데 그걸 코팅하면 예를 들어 사과가 한 달 내내 상온에 둬도 멀쩡한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요즘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암호화폐의 주류입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투자, 물론 암호화폐가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 중요한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주류의 시선이 바뀐다는 점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투자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그동안 사실 암호화폐를 보는 미국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되게 약간 저건 아직 아니야. 약간 이런 시선이 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그런 초고액의 자산가들이 분산해서 자산을 분산해서 놓을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분화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 MIT에서 암호화폐를 가르치던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규제를 하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메인 미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메인 금융의 규제기관이 이것을 규제하겠다. 그러면 이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향,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알겠죠? 아홉 번째는 빅테크 규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애플과 관련된 빅테크 규제의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빅테크 규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페이스북이 청문회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빅테크 왜 이렇게 규제해야 되냐? 지금 커져도 너무 커졌습니다. 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없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옥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규제가, 심하게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이것을 되게 규제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규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규제의 칼날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나칸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칼을 빼들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을 시작으로,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빅테크 중에서 미국 내에서 규제를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규제의 칼날이 빅테크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 포인트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트렌드는 불로장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소망이고 진시왕도 불로장생을 원했었는데요. 요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불로장생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치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왜 유명해졌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전 CEO고, 그리고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세포의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동물의 몸에 적용하면 노화를 늦추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하면 조금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인간은 이런 노화를 늦추는 것을 생체 실험하기에는 되게 힘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치만 어쨌든 유명한 여배우군, 유명한 정치인이건 억만장자건 세월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에이지테크 시장에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 구글 설립자인 네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칼리코랩스라는 이 기업도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SF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세포를 교체하고 장기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가까운 시인랜드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